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키르라는 시모음과 구레네사랑 유교와 품봉아 헤로세 저 동생 마라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렸을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아멘 대박 성분정근죽 세가지 뜰이라는 말씀을 우리 이번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는 안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99% 사람들이 이 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질문하지 못합니다 진짜 바른 이유가 발견되면 계속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진짜 바른 이유를 발견 못합니다 안되는 내 모습을 보고 나 지력이 없어서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똑똑하지 못한가봐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저 총명함과 똑똑함이 있는데 나는 왜 공부가 안되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을 쉽게 쉽게 잘해낼 수 있는데 나한테는 계속 틀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내 머리가 이상하지 않나 나 진짜 똑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뭔가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이 내가 좀 똑똑하지 못해서 지력이 부족해서 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한테 체력이 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뭔 일 하나 시키면 제대로 끝까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안되는 저 삶의 규모를 어떤 사람은 해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한테 진짜 이 삶이 안될 수 밖에 없는 내한테 이렇게 열심히 내한테 뭔가 이게 도전 이런 게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돈이 없어서 문제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도 모르게 돈에 항상 예민해 있고 항상 돈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배경을 보면서 돈이 없는 우리 가정 돈이 없는 내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력이 중요한데 또 인력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인간공개가 안되지? 내 주위에는 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없지? 왜 나에게는 나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안되는 이유는 영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위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의 것을 내가 문제로 보고 있는 사람은 수준이 동물 수준입니다 영역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똑똑하지 못한 나, 뭔가 할 수 없는 나, 뭔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 돈, 그 속에서 사람, 인맥, 그걸로 찾아서 답을 찾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담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영역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해도 영리 문제가, 영리 내한테 답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원리를 가지고도 세상에 그 어떤 똑똑한 지식 가지고도 그 어떤 세상의 성공의 방법 가지고도 그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빽 가지고도 본인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게 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원리를 얘기합니다 상식을 얘기합니다 도덕을 얘기합니다 앞뒤 합리화를 따집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사실 앞에 두고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영명이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축복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 듣고 그때부터 하는 그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 렘넨트들이 본인만 매일 받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나만 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가만히 냅두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가 부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상태 부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구원이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근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내 자신이 안 보이고 다른 것으로 내가 답으로 향해서 가는 것만큼 나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점점 약해지고 이것으로 점점 갈수록 진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고금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영은 점점 황평합니다 복음은 다 끝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인생을 인도하라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겠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예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이해 못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이 내한테 진짜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다른 얘기를 할수록 점점 영적인 원리를 두고 봤을 때는 내 영은 점점 황평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현실은 똑같은데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가 준 비타민을 내가 감기약이라고 믿고 그 약을 일주일 동안 먹어도 감기는 떨어집니다 근데 그 생각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믿느냐의 믿음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믿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현실에 잡혀서 현실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점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라 점점 현실로 나는 따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그 마음, 그 상태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말면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그 마음, 그 상태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말면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건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 렘넨 중에 한 명이 생일이 5월 17일이라고요 이 성경 구절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진짜 본인에게 받은 그 구원이 본인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되겠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작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나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대성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보고 믿음으로 말하면 아마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확한 출생과 정확한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정확한 시험표 우리가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그 작품 그 구원이 지금 나한테 와 있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뭐가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변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그 죽은 내 영이 이 구원으로 말하면 아마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분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원치 않게 마귀의 운명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양자의 영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경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배경이었고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배경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실수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 사단이 또 지옥 배경, 불신자, 저주, 재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할 수 있지만 그걸 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천국 보좌의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독납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선지자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길이 되시고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 대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최고의 구원 안에 여러분들의 실제 모든 상태가 그 배경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과거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원하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나서고야 끝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결과는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 받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태로 그냥 나만 누리다가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정확하게 보기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사단의 이 세상의 임금이 맞습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봐도 다 사단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그 종교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맞습니까 본인도 원치 않는 그 나라 배경 속에 귀신을 접하고 귀신을 시달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정확하게 보기 원하십니다 유일하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병원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한 개인을 정황하게 보기 원합니다 요즘 정신병 시대입니다 요즘 자살은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은 다 중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못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내 성공, 내가 원하는 일자리, 내가 원하는 결혼 아무리 잘해도 어떤 그림이냐 제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노예포로 속복입니다 결국에는 직장의 노예고 결국에는 돈의 노예고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입니다 결국에는 그 바로왕 밑에 그 우상 숭배와 그 문화, 그 배경 밑에서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노예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누리 안되도록 합니다 구원을 누린다면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진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되면 그래 너만 교회 잘 다녀 그래 너만 이렇게 잘해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진짜 내 옆에 죽어가는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나의 현장이 안 보입니다 내 전도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성경적 전도의 응답을 못 받게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공생애로 시작된 그 근본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마가다라빵을 통해서 일어난 사도 행전에 그 한 증인이 일어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큰 와서 대단한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뭔가 내가 얻어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 사는 우리 인생이 아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교육 속에서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할 렘넌트로 진짜 복음을 누리는 할 렘넌트로 그리고 이 복음의 누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또 나 같은 그 제자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행전 1장 3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결과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아는데 그 속에 있는 오늘이 시간표입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영조 문제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남자 미션홈 애들 상태를 보면 아 얘네 완전 불신자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결론을 알고 과정을 가야 되는데 상태를 보면 전혀 훈련받으러 온 상태가 아니에요 왜? 왜냐하면 결과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이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몇 명 아이들에 있는 걸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작은 그룹의 생활을 보면 이 작은 그룹의 생활을 보면 그룹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게 아니라 사단이 돌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사단이 돌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전혀 복음이 한 번이라도 빛이 못 비치도록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점점 예배와 점점 이런 부분들이 종교체제화로 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살아가는 게 잡혀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지금 현실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드러난 현실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오래된 숨겨진 문제를 보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에 나한테 심어놓은 그 상처, 그 우상을 보기 바랍니다 내 생각감에 마음이 왜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부신앙에 꽉 잡혔습니다 사단이 계속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보금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끌고 가야 하는데 그 사단이 안 보입니다 진짜 내 근본 상태가 보금이 필요한 내 자신이 아니라 계속 잡혀서 다른 것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자신의 근본 상태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근본 문제입니다 진짜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부신앙에 잡혀있는 문제구나 라는 게 보여져야 합니다 사단이 역사단, 사단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 앞에서만 못 서도록 부금만 지금 안 잡히도록 다른 것으로 계속 내 생각과 마음을 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가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문제로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동물이 아닙니다 두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회복된 다락방 전동운동이 어떤 전동운동인지 여러분들의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는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단일 목사님, 종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 솔직히 교회에 마음이 안 가는 내 상태 교회 앞에서 교회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내 이익 때문에 재고 있는 내 자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나 미션이 안 나올 수 밖에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친자 문제와 복음이 맞아지는 여성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 교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현장의 기회입니다 없는 것이 어느 날 드러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또 다른 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안표의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여러분들이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뭔가 다른 걸로 커버하고 다른 막 좀 집착되는 다른 나를 만들지 마시고 지금 내 있는 현장을 진짜 보고 집중해 보세요 지금 있는 이 시안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집중, 다시 말씀, 기도, 전도가 맞아지는 집중으로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의 시안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은수 목사님 한 개인으로 시작돼 가지고 조작로님과의 만나면서 팀 사역과 그리고 지금 미션홈으로 시작돼서 전문 사역, 지금 지교회, 지금 해외 성교까지 진짜 성경대로 이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지금 수뇌의 시안표 여정 속에 진짜 제자들이 와서 훈련 받는 이런 시안표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뜻이라는 시안표와 지금 치유의 뜻이라는 시안표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이 그냥 우리가 건물 짓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이 흐름을 또 남기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남기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적은 죽이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이 흐름과 이 복음, 이 내용이 진짜 작품이 되는 그것이 건물이 아니라 내 안에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진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대에 똑같이 이것을 작품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에 오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교대회의 주관으로 많은 성교사님들이 오십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다메세계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처럼 진짜 2, 3, 7을 향한 그 제자와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주일을 할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사단의 망대가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뀌어 줄 수 있는 주일을 할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주일을 할 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구시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